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새아침 다육에 놀러왔어요 놀러왔더니 또 신상 다육이들을 너무 예쁜 아이들을 아주 예쁘게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어 지금 이제 국민이 다육이지만 거의 중품 이상이구요 어 굉장히 튼실하고 건강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5만원 이상 사시면요 저기 걸려있는 음 예쁜 하분 있잖아요 이거 행잉 하분 이에요 저거 이렇게 종 있잖아요 누르면 소리도 나구요 어 굉장히 집에다 걸어 놓으면 굉장히 멋스럽고 고풍스러울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요거 5만원 이상 사시면 거의 이게 하분이 하나에 만원 이상 가는 거라고 하는데 야 5만원 사시면 택배비 무료에 네 이렇게 선물까지 가니까 이렇게 선물 주실때 네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육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염자는 1월달에 여러분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국민이 다육이 염자 3천원이구요 아 요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천천히 네 구입하시기 바라구요 염자 3천원 국민이 다육입니다 호비땅인 야 호비땅인 진짜 예쁘고 튼실하네요 요게 지금 만원 밖에 안 해요 와 딴 데 가면 막 이거 2만원 2만 5천원씩 하거든요 호비땅인 이렇게 튼실한 거 만원 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성비 짱이에요 호비땅인 아 누다 이것도 누다도 굉장히 풍성하고 중품 이상의 그런 아이인데 2만원 밖에 안 해요 굉장히 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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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틀하고 예쁘네요 누다 2만원 짜리 여러개 있구요 그리고 노블레드구요 만원 노블레드 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트라 시트리나 금 2만 5천원 시트리나 금 2만 5천원 시트리나 금 2만 5천원 네 그리고 핑클로비 만원 어 굉장히 건강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네비천스 네비천스는 제가 못 보던 건데 야 매력적이네요 요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비천스 네비천스 그 다음에 이거는 러우 백금 어우 러우 백금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러우 백금 러우 백금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은진 그 다음에 요거는 춥스 철화 춥스 철화 2만 5천원 춥스 철화 2만 5천원 춥스 철화 2만 5천원 춥스 철화 요거는 1만 5천원 조금 작아요 요건 큰건 2만 5천원 좀 작은건 1만 5천원 그 다음에 백봉 와 백봉 진짜 튼실합니다 15,000원이구요 색감이 살구색감과 핑크색감이 요렇게 어울려져 있어갖고 목대도 굉장히 두껍게 내렸구요 이거 15,000원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예 백봉 백봉 그 다음에 이거는 라즈아가 라즈아가는 3만원이네요 3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웨딩킹이에요 웨딩킹 프릴 웨딩킹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처럼 굉장히 예쁘게 꼬불꼬불 프릴이 아주 예쁘게 돼있어요 웨딩킹이에요 이름 그대로 웨딩킹 2만 5천원 목대도 아주 두꺼워요 간도리스 2만원 간도리스 2만원 할로윈 철화입니다 2만원 할로윈 철화 2만원 이거는 좀 신종 금처럼 생겼는데 방울복랑 금은 아니고 계절 방울복랑인데요 이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아 참 복실복실하니 예쁘네요 금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있고 방울복랑 금은 아니지만 방울복랑 금처럼 생긴 아주 예쁘게 생긴 5천원짜리 가성비 아주 착한 그런 방울복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스노우바니 아 스노우바니도 이 가운데 이 핑크핑크한 그 색감이 아주 연핑크가 너무 예쁩니다 스노우바니 가격은 만원 네 만원이구요 네 이렇게 튼실하고 예쁘게 색감이 아주 겨울인데도 색감이 죽지 않고 아주 예쁩니다 페리도트 만원 네 이렇게 해서 러우처라 5천원까지 러우처라 5천원이네요 드림 한타지아 금 와 색감 환상입니다 한상 드림 한타지아 금 가격은 만원이구요 이거는 리치아이 금 만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리치아이 금 특이하네요 생긴게 색감도 특이하고 네 요렇게 해서요 음 제가 오늘 이렇게 국민이 다육이지만 국민이 이상으로 너무너무 예쁜 요런 중품 이상의 아이들이 가격도 가성비도 짱이고 사장님께서 또 5만원 이상 구입하면 요 위에 있는 화분 있잖아요 요거 하나씩 또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또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가성비 착하고 선물 주시고 요렇게 하실 때 득템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예쁜 다육이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힐링 힐링이 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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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